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스티브 황보장론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장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때문에 전 세계가 떠들썩 했는데요. 사실 미국 내에서는 이 변이 바이러스 말고 또 커다란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죠. 여성의 낙태권을 둘러싼 법적인 분쟁이 연방 대법원에서 다시 불이 붙었죠. 네, 그래서 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룰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오늘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중요한 방금 말씀하신 낙태에 관련해서 지난 수요일 날 연방 대법원에서 있었던 구두 변론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낙태는 미국에서는 상당히 아마 역사상 이렇게 오랫동안 미국 국민들의 의견이 나누어져서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어 온 이슈는 아마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이슈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필수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당신은 낙태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Are you pro-life or are you pro-choice? 라고 꼭 물어보죠. 그리고 많은 유권자들이 그분들의 낙태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73년도에 처음으로 연방 차원에서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허락하는 헌법으로 합헌하다고 판결을 내린 이후에 50년 동안 계속해서 치열하게 지금 계속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물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 하나님이 만들어오신 생명을 쉽게 죽여버리는 낙태를 통해서 죽여버리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모아심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이죠. 1년에 미국에서 100만 이상의 태아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생명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아심할 수가 없고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이틀 전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연방 대법원에서 아주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73년 50년 전에 그 이슈가 판결이 있었고 그리고 20년 후인 92년도에 또 이제 낙태에 관련된 판결이 있었지만 사실은 연방 대법원은 지금까지 73년도에 로비 웨이드 판결에 대해서 그것을 뒤집는 어떠한 내용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50년 만에 로비 웨이드가 다시 번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청을 받은 그런 사건을 심의하기로 하고 수요일 날 시작을 한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미시시피주에서 15주 이후에는 낙태를 검하는 법을 2018년에 만드니까 그 주에 있는 낙태 시술 단체들이 주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할 이유는 73년도에 연방 대법원이 임신 24주 이후부터 이전까지는 낙태가 가능하도록 결정을 했는데 판결을 내렸는데 14주면 그 판결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에 올라오기 전까지 연방 디스트릿 콜트나 팔레트 콜트에서는 이겼죠. 이기니까 미시시피주가 연방 대법원에다가 이것을 올리면서 요구를 한 것이 뭐냐면 1923년도에 로비 웨이드 처음으로 연방 차원에서 낙태를 허락한 그 판결과 그리고 92년도에 있었던 그 판결 플랜패런퓨트 피 케이스라고 되는데 그것을 다시 심의를 해달라. 그것이 합헌한지 위헌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체가 상당히 연방 대법원을 연구하고 연방 대법원에 대한 전문가들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미국에서 아주 핫한 이슈고 50년 동안 계속된 이슈이고 지난 수요일 당일에도 연방 대법원에서 동부 시간으로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구두 별돈이 있었는데 그 시작이 이전부터 연방 대법원 건물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양쪽 진영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연방 대법원의 법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단체들과 많은 사람들에게서 찬성과 반대의 압력을 받아왔죠. 상당히 쉽지 않은 이 케이스인데 이것을 심의를 하겠다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낙태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로비 웨이드가 뒤집어질까 봐 늘 염려를 해왔고 그리고 낙태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로비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고 계속 준비를 해왔죠.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한 번도 정치에 출마해본 적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하면서 당선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낙태 로비 웨이드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 그런 기대를 유권자들이 가지고 그분을 뽑아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한 4년 임기 동안에 3명의 대법관을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을 임명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9명의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 중에서 6명은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3명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방대법원의 구조가 6대 3 정도로 지금 이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마술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연방 차원에서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연방의회가 입법을 통해서 법으로 낙태를 허락한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연방 차원에서 낙태를 허락하게 한 것은 72년도에 13년도에 로비 웨이드 판결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뒤집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는 이 낙태를 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잠시 이제 상당히 조금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개월 동안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 대법관들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압력이 들어갈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난과 여러 가지 협박과 해유와 여러 가지의 이분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은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연방 대법관이 6대 3으로 보수 쪽으로 기울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좀 희망적인 결론이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국내 언론들에서 보도한 내용을 봐도 이번 구두 언론 때 구두 변론 때 대법관들이 좀 낙태를 금지하는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많이 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구두 변론. 한국말이 구두 변론이고 영어로는 oral argument라고 하죠. oral argument는 대법원이. 이게 대법원의 재판은 일반 재판과 같이 배심원이 있다든지 혹은 정인들이 나와서 정인을 듣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낸 것이 아니고 일단 연방 대법원이 요청받은 케이스를 다루기로 결정을 한 후에는 이렇게 oral argument, 구두 변론을 하죠. 하면 지난 수요일 날 아침 LA 시간으로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가능하면 다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들으면서 느낀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이 두 시간 동안에 처음에는 미시시피주의 설리시리 제너럴 변호사가 나와서 미시시피주의 입장에서의 입장을 변론을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에서도 변호사가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의 변호사가 나와서 바이든 행정부는 나와서 설명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확실하게 낙태를 원하는 쪽을 지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고 난 후에 법관들과 변호사들 사이에 질의응답이 있는데 질의응답이 보다는 법관들이 그분들에게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혹은 자기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쭉 들어보니까 이것은 이번에 73년도의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능성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느껴지더라고요. 참 이게 50년 동안 판결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슈퍼 프레시덴트라고 해서 반영구적인 판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연방 대법원도 판결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일단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잘못이 된 것이 보이면 그것을 연방 대법원이 다시 뒤집는 판결을 한 경우도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 1분과 같이 50년 동안 그 판결이 유지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슈퍼 프레시덴트라고 연구성의 판례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굳어있는 거죠. 연방 대법원들도 그것을 뒤집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난 수요일에 하는 변론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미국 헌법에는 사실은 연방 대법원이 심의를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온 케이스에 대해서 연방 헌법에 합헌하냐 위헌하냐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법과 아니기 때문에 새로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헌법을 더 확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헌법에 대한 해석을 해서 판단을 내려주는 것인데 이 낙태에 대해서는 헌법에 아무런 말이 없어요. 침묵한단 말이에요. 미국의 헌법이 침묵하는 이슈가 낙태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중립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성경이 말을 할 때 말을 하고 성경이 멈출 때 나도 멈춘다. 성경이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떤 설교자가 나가서 나는 내 생각은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 안 해 이슈에 대해서 말씀 안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설교한다 그러면 그건 그분의 말씀이지 성경의 말씀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와 같이 대법원의 역할은 미국에 있는 헌법을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는 것인데 낙태에 대해서는 헌법이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날도 보면 대법관들이 변호사에게 질문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시는 미국의 헌법 중에서 어느 부분이 낙태를 허락하고 있거나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답이 없죠. 사실 답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73년도의 판결은 어떻게 보면 법적 전문가들의 생각도 그렇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좀 찝찝한 그런 판단이었어요. 명쾌하지 못한 그런 판결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무엇을 갖다 붙였냐면 수정법안 헌법의 14조에 있는 women's 사생활보호, 그러니까 right of privacy, due process clause에 있는 right of privacy, 사생활권의 낙태가 포함이 된다라는 판결을 한 것이거든요. 억지 판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베이스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법관들도 충분히 이것은 잘못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알규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그날의 변론을 듣고 충분히 73년도의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보성 법관들과 그리고 보수성의 법관들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과거와는 달리 근본적인 raw v. wade의 판례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에 어떤 부분이 낙태를 하라 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없다는 그런 질문이죠. 없는데 당신들은 그걸 요구를 하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요구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 질문이 있는데 그건 하나의 rhetorical question이거든요. 그건 답이 있는, 자신들은 그 질문을 하는 대법관들은 헌법에는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그날 13년도의 판례가 옳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진보 쪽 대법관도 3명이나 존재하고 있고 보수 쪽 대법관이 아무리 우위라고 해도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텐데 일단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판례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상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격인 거네요. 대법관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이제 락대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했죠. 언제든지 이 반대 쪽에서는 지금 이제는 이 락대의 이슈가 공화당과 민주당을 나누는 이슈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공화당이 언제든지 그 케이스를 73년도의 판결을 뒤집으려고 시도를 할 것이라. 왜냐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이 미국의 헌법이 확실하게 낙태를 어떤 입장을 밝혀놨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연방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늘 그 사람들 불안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 나온 얘기도 들어보니까 진보성의 대법관들이 하는 얘기는 합헌에 대해서 얘기는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고 주장을 하지 않고 하는 얘기들이 다 뭐냐면 여성에게 있어서 임신부에 있어서 임신과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그 여성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인지 그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 임신을 계속하고 아이를 놓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그러니까 진보성의 대법관들 중에서도 그 누구도 이 헌법이 낙태에 대해서 확실하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는 그런 법적인 논리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리어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생양의 대법관들은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헌법은 확실하게 이 낙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미스시피 주변호사가 계속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변론 동안에 요구하는 것은 Send it back to the people. Send it back to the state.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73년도에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허락하는 합헌이라고 결정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연방 차원에서는 법도 대법원의 판결도 낙태에 대해서 안 그런 법이나 판결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주가 주별로 따로 낙태에 대한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연방 시스템에 맞는 상황이거든요. 반대로 미국은 50개 주가 모여서 국가를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각 주가 주운 국가에 준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연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73년 이전에는 각 주에서 그 당시에는 6개 주만이 낙태를 허락했거든요.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와진턴주나 하와이주나 한 6개 주 정도만 낙태를 허락하고 나머지 주들은 다 낙태를 금지하는 그런 법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이 연방의회에서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에 의해서 뽑히고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연방의회에서 낙태에 관련된 법을 만들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게 성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찾은 방법이 대법원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텍사스에 있는 한 임신물을 꼬여서 그분에게 내가 낙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사는 텍사스주에서는 낙태를 하러 가지 않으니까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럴만한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니 텍사스주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우연이라고 판결을 해달라고 소송을 들었죠. 그래서 그것이 올라가서 13년도에 나온 케이스가 판례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막상 그 후에 임신 당신은 임신부였는데 결국은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놓고 후에는 낙태의 그 13년도에 케이스가 잘못됐다고 그것을 번복해달라고 소송을 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연방 차원에서 판례가 나왔는데 만일에 미시시피주가 이제 미시시피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13년도의 판결과 90년도의 판결 낙태에 관련된 판결들을 위헌이라고 판단을 해달라. 합헌인지 위헌인지 다시 판단을 해달라는 것인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어떤 소황이 생기냐면 73년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거죠. 연방 차원에서는 현재 법도 없고 낙태에 관해서 그 73년도와 90년도의 법이 이제 무력화되는 것이죠. 그럼 법도 없고 판결도 없어지는 격이니까 연방 차원에서 낙태에 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각 주에게 거기서 돌아가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같이 우리가 아는 대로 텍사스 주나 미시시피주나 여러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기 위한 법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꾸 이제 계속 소송을 받는 이유가 그 73년도의 연방 대법원의 그 판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무력화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13년 이전의 상황과 같이 각 주의회에 그러니까 각 주의회라는 것이 국민, 국민들이 자신들이 선출을 해서 자신을 대피하도록 해서 법을 만들게, 주 내에서 법을 만들게 하는 그래서 미시시피주의 변호사가 계속 요구하는 것이 Let's send it back to the people. 미국 헌법이 낙태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 연방 차원에서 또 연방 대법원이 낙태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Let's send it back to the people. Let's send it back to the people. 그 주각주에게 다시 돌려주자. 이제 그런 얘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이 대법관들이 최종적으로 그 73년도의 로비 웨이드 판결이 위헌이었다.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결국에 각 주별로 각자 다른 낙태법을 가지게 될 텐데 그러면 공화당 주냐 민주당 주냐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상되는 것은 만일 그런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당장 24개 주, 50개 중에서 24개 주는 낙태를 금지하는 그런 주가 될 것이고 갤리포니아 주는 계속해서 낙태를 허락하는 주 중에 가장 앞선 주이니까 그건 계속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나 연방 차원에서 이제 낙태에 대해서 이런 그 각 주가 그 주에 사는 주민들이 낙태를 원치 않지만은 연방법 때문에 낙태를 허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죠. 24개 주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는 이거는 결국에 미국의 낙태 관련 이슈를 또 흔드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래 연방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낙태에 관련된 이슈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도 만일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주의회를 이제 낙태를 반대할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법이 또 바뀌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방 대법원 판사들도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란이 그러니까 이제 이 낙태에 관해서 미국의 헌법에 언급된 것이 없으니까 없는 상태에서 연방 대법원이 낙태에 대한 판결을 내려놓는 것은 헌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을 확대시키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입법부가 하는 일이거든요.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사법부가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볼 때에 그날 그 심리 때 나온 여러 가지 발언들 대법관들의 발언들을 쭉 들어보면은 누가 들어도 아 이것은 그 충분히 그 73년도에 로비 웨이드의 그 판결이 이번에는 뒤집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짧은 4년 동안만 이제 대통령을 했지만은 3명의 보수형의 대법관들을 임명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엄청난 이제 미국의 변화를 불러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심의가 이루기 벤론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 민주당 쪽의 정치인들이 대법관들을 향해서 이제 위협하는 듯한 발언들을 했어요. 보니까 이제 뉴저지를 대표하는 연방사원위원인 세네더 진 샤인 이분이 이제 이렇게 트위터를 했어요. I think if you want to see a revolution go ahead. I'll love Roe v. Wade and see what the response of the public is. 아예 그냥 너희들이 73년도에 로비 웨이드의 판결을 뒤집으면은 미국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 아주 그냥 위협 아주 협박을 해요 대놓고 연방사원의원인데 그만큼 이 낙태 이슈는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 판결이 나오는 이제 제 생각에는 내년 여름쯤에 초여름쯤에 한 6월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때까지 아마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토론을 하고 이제 서로 그럴 것 같아요. 논쟁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제 케이스를 오피니언을 만들어날 것인데 상당히 힘든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언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대법원 밖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제 보건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굉장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보건방송은 이제 프로라이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대개는 낙태의 시가 굉장히 심각한 이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을 낙태를 통해서 죽여버리는 미국 같은 경우에 1년에 100만의 생명이 죽여지는 아주 지금 우리가 정말 간과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고 무관심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우리 목회자들이 또 장례님들이 강단에서 공예배 때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우리 보건방송도 이 판결을 위해서 기도운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이슈만큼 중요한 이슈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치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양당에 지지하는 정당이 갈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이슈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말씀하셨거든요. 잉태되는 순간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의 종교, 이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종교는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그리고 그러면서 그분이 낙태를 허락해야 된다고 내세우는 논리는 여성들에게는 불편하다. 희생인은 많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법관이 대법원이 판단해야 할 이슈가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에 대한 이슈인데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우리가 노력해왔던 이 낙태를 금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고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우리 온 교회들이, 크리스찬 공동체가 이를 위해서 우리 법관들을 위해서 또 대법원을 위해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언제쯤에 나오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한 초여름쯤, 한 2월쯤에 나올 것 같아요. 그 전에 어떤 경우는 빨리 나온 경우도 있는데 이 이슈는 너무나 미국에서는 큰 이슈이기 때문에 쉽게 판결을 내릴 것 같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관들이 내부에서 상당히 논쟁을 거친 후에 진통을 겪은 후에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때까지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또 애를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보장론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